날씨 너무 좋네. 나들이 하기 딱 좋은 날이야. 뒤에 코치, 코치 만개하고 있습니다. 날씨가 좋고. 그리고 또 우리 동네에서는 기분도 좋고. 사상 최다수간에. 아, 맞아. 최다수. 기록을 세우고 있대. 저희들 공원으로 저희들이 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. 공원을 왜 부른 겁니까? 우승을 위해서 여기 어렵게 시간을 해 주신 여배우 한 분이. 여배우 한 분이. 여배우요? 지난번에는 배구 여신이었잖아. 그동안 우리 예체능에서 볼 수 없었던 캐릭터입니까? 아니면 볼 수 있었던 캐릭터입니까? 전혀 볼 수 없었던 캐릭터입니다. 전혀 나와. 어? 송혜교야. 송혜교야. 예체능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캐릭터지. 전례합니다. 지금 전혀 봐. 아... 어? 저기 와 계시네? 야, 뒷모습. 잠깐만 어? 저기 와 계시네? 야, 뒷모습. 어? 송혜교야? 에이. 나랑 작업했던 분의 뒤태는 아니야. 형, 어때요? 나도 모르겠어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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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. 아무도 못 가 지금. KBS.